두번째 예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앞에 도 미 솔 을 보시면 음정을 유지해서 왼손도 누르고 있구요. 음정 유지 한단 마지막에 동시에 내가 연주한 이 세 줄을 한 번에 맞춰주는거죠. 도 미 솔 빵 그 다음 파 라 도 빵 그 다음 파 솔 시 빵 미 솔 도 빵 이런식의 연주가 나오는 겁니다. 세 줄을 피크로만 치기 어렵기 때문에 피크로 한줄 나머지 손가락 두개로 두 줄을 쳐가지고 이런식으로 하셔도 되고 피크로 세 줄이 자신 있으시면 이런식으로 자 그럼 박자 각곡 해볼게요.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원 투 쓰리 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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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연습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job